이제 보라 씨도 4쌍둥이 아기들을 만난 시간. 아가들아, 엄마가 간다. 이 작은 몸이 얼마나 힘겹게 생명을 이어갔을까.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. 모두가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.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거예요? 특별한 건 없어요. 그리고 애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나올 때 살짝 끼어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발에 살짝 멍들었어요. 그때 끼어서 양발만. 제가 첫째, 셋째는 아예 안 봐서 모르겠고요. 둘째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넷째만. 아, 더 많다. 진짜 너무 감사해요. 두 명씩 짝을 지어 다른 방에 있는 네 쌍둥이들. 보라 씨 한결 마음이 놓인다. 보라 씨 한결 마음이 놓인다. 엄마가 간다. 엄마가 어지러워서. 아, 어지러워하다. 어지러워서. 아, 알았어.